안녕하세요. 나는 마이너 슬픈 홍보예요. 우리 집은 놀보네 집에서 계단을 세 개 내려와야 찾을 수 있답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세 명이 있어요. 첫째 자연이, 둘째 화성이, 셋째 가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자연이가 아빠, 나는 아빠를 가장 많이 닮았어요. 라시도레 비파솔라 라솔파미레도시라 아빠랑 정말 똑같이 생겼죠? 어느 날 또 화성이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에서 제가 대표 선수가 될 거예요. 코를 좀 수술해주세요. 제 코는 치름이에요. 라시도레 비파솔샵라 내려갈 때도 라솔샵파미레도시라 정말 멋진 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성 다름개가 되었대요. 그랬더니 셋째 가라기가 너무 배가 아팠대요. 아버지, 나도 코를 수술해주세요. 저도 코를 빨리 수술해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 아저씨는 가라기의 코를 수술해줬어요. 아니, 이게 웬일일까요? 세상의 부작용으로 입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라, 시, 도, 레, 미, 파솔샵라 도저히 홍보 아저씨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다시 원래들이 되돌렸답니다. 라, 솔, 파, 미, 레도시라 자연이와 똑같이 되었죠? 자, 이제부터 단음개의 단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한번 즐겁게 공부해보세요.